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. 인간의 본성인데 그 본성이 나한테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어떻게 본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.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개인의 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인간의 본성 을 얘기하는 거죠. 인간이라면 누구나.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. 뭐 이런 표현은 전체 모든 사람을 포괄해서 추상화된 개념으로서 인간이에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 덤도 얘기하면 인류에요 인류. 집단적 개념으로서 인류. 세계와 대비되는 측면에서의 인류를 사람으로 표현하고 인간으로 표현하는 거죠. 인간 본성이라고. 그래서 한 개인이 그걸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. 인간 전체가 대부분 가지고 있냐 아니냐 이 문제지. 그래서 사실 윤석열 이가 무슨 인간 본성이 있겠어요 . 없죠. 없어요. 없죠.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아있지는 않나요. 거의 상실해서 거의 제로상태라고 말이죠. 그럼 이 질문은 먼저 하면 좋겠는데요. 왜 인간 본성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발현되지 않는지.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랐으면 다 발현되 되는 거 아니에요. 그게 본성인데 . 개인차가 있어요. 개인차가 있어요. 일단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 차이가 나오잖아요. 아. 본성도 자기가 가꾸는 거에 따라 다 다른 건가요 . 그러니까 그 사회가 인간 본성을 갖추기 좋도록 환경이. 좋은 환경인 사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환경인 사회가 있죠 일단. 그래서 일단 인간 본성을 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가 있을 수 있어요. 대표적인 게 공동체가 화목한 사회는 인간 본성 가지기 엄청 좋아요. 사랑. 자유. 그런 것들 가치가 쉽고 한국처럼 인간 본성을 방해하는 사회들이 있거든요. 실현을. 그런 사회에서 가치가 힘들어요. 사람들이. 그런데 힘들다는 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. 그렇죠. 있는 거죠. 있긴 있는 거죠.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. 그럼 윤석열 같은 자들한테도 있긴 있는 거죠 지금. 없어요. 없어요. 사람이 아니에요. 사람이 아님은이다. . 아니. 어떤 반성의 여지나. 아니. 본성이 다시 실현될 여지나 이런 게 없는 겁니까. 너무 심한 건 없었어요. 아. 그래요. 그 한계가 있어요. 영원히. 어.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.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상시라고. 그게 정신병. 그게 어떻게 보면 중증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죠. 아. 그렇구나. 자.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리면 그렇게 사회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처럼 인간 본성을 갖기 어려운 사회라고 쳐도 그 사회 안에서도 개인 차이가 나타나죠. 그렇죠. 그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람 좀 빨리 더 많이 본성이 있고 이 사람 좀 약하고 개인 차 가 나와요. 핵오염수를 마신다고 다 갑자기 죽는 건 아니잖아요. 윤석열 이 제일 먼저 죽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. 개인 차가 있어요. 사람마다. 이런 개인 차가 사람마다 차이를 드러내게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각 개인들의 인생 경로가 틀리고요. 걸어가는 길이. 그 다음에 생활환경도 틀려요. 어떤 사람과 접촉하고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았느냐. 또 살면서 예를 들어서 민주화 투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등등의 개인의 역사 인생 경로 생활환경이 다 다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력도 차이가 나요. 인간 본성을 갖추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을 좀 덜하는 사람도 있겠죠. 이러면서 인간 본성을 모두 다 갖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개인 차가 있는 거죠. 더 많이 실현하는 사람과 갖고 있는 사람과 좀 덜 갖고 있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죠. 저는 이 본성 인간의 본성이 모든 인간한테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윤석열 급은 아니지만 사회 보다 보면 본성이 잘 발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근데 늘 가능성은 두고 있었거든요. 언젠가는 본성을 발현할 수 있을 거다. 그렇게 믿는 게 맞나요. 대부분은. 이걸 안 믿으면 제 직업이 사라질 것 같아요. 대부분은 믿죠. 그러네. 이게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. 네. 관계적 경험에서 다시 재경험하고 다시 원래 본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너무 싫어하면 혼자 살고 싶어요 이런데 걔들도 치료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고. 가장 사람하고 가까워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. 그걸 잃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. 억압되어 있거나 억제되어 하는 거잖아요. 뭐 그런 거 보면 돼요. 감옥에 집어넣고. 감옥 벗어나고 싶어하면 본성이 있는 거고. 난 감옥이 너무 좋아요. 여기서 살래요 이러면 이제 본성을 상실한 거예요 . 그건 박근혜가 생각났어. 거울방 해가지고. 방이 거기 처박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. 안 나오고. 본성이 산실한 거구나. 그렇습니다. 위험한 거죠. 얼마 전에 이거 딴 얘기인데 박근혜가 인터뷰 했는데 최순 씨를 왜 그때 국정농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여자인데 여자 비서가 좀 필요해가지고 좀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라 자기가 들어왔는데 그게 잘못이었던 것 같다. 막 이런 식으로 인터뷰 여전히 또 이상하게. 박근혜는 변하지 않아요. 박근혜는. 일괄성 있어. 본성을 실현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군요. 박근혜와 윤석열은 못 한다고 봐야겠네요.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맨날 비빌되면서 자유를 빼앗기고 살면서도 저항하지 못하면 인간 본성 거의 상실된 거죠.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국도 없을 거고. 그렇죠. 더 악화되겠네요. 네. 알겠습니다.